내가 켜주세요? 우리 은탁이 이제 다 커서 할 수 있어 맞다, 나 이제 9살이지? 영어도 100점 맞는데 이런 건 식은 죽 먹기지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어? 엄마는 몰라도 돼요 저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말 되게 잘 배워요 전 아무래도 천재 왜? 소원 빌어야지 생일 축하한다, 우리 강아지 아니구나 정말 엄마 아니고 엄마 영혼이구나 너 정말 다 보이는구나 안 그러길 바랬는데 엄마는 엄마 죽었어요? 진짜로요? 엄마 어딨어요? 엄마 지금 어딨는데요? 사거리 병원에 병원에서 연락 올 거야 가면 이모도 곧 도착할 거고 밤엔 추워 목도리하고 슈퍼 할머니한테 같이 가달라고 하고 슈퍼 할머니네 찾아갈 수 있지? 세탁소 골목 내려가서 바로 오른쪽 똑똑해라 똑똑해라 우리 강아지 앞으로는 절대 영혼들이랑 눈 마주치지 말고 알았지? 미안해요 엄마 그런 거 봐서요 근데 그런 거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엄마도 볼 수 있는 거니까 난 그냥 괜찮아요 그래 이렇게 엄마 봐줘서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 이제 가야 될 것 같아 사랑한다 우리 강아지 나도요 나도 사랑해요 엄마 엄마 안녕 엄마 잘가요 엄마 꼭 저볼까요 네 꼭 꼭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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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지연이 씨댁인가요 여기 사거리 제1병원인데요 알아요 갈 거예요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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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될 거야 하나도 안 될 거야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누구한테 밀어